지금으로부터 1년 전, 여름 이맘때였습니다. 20대 후반인 저는 저녁 후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태영이라는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약속을 잡은 우리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우연히 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태영이가 저녁 후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함께 가보자 하더군요. 모태신앙이신 부모님도 제가 교회에 다니기를 바라셨기에 좋은 기회다 싶어서 선뜻 그러자고 했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역 앞에서 태영이를 만나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진하게 선팅된 커다란 승합차가 제 앞에 섰습니다. 태영이는 교회 전도사분들과 저를 데리러 왔고 제가 타자마자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태영이는 늦어서 미안하다며 보험병에 들어있는 어떤 음료를 따라줬는데 뭔가 좀 진득하고 시큼한 냄새가 확 올라오더군요. 저는 속이 좋지 않다며 끝내 음료를 마시지 않았고 교회 관계자라는 사람들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관찰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있다던 교회는 한참을 가도 가도 나오지가 않았고 불안해진 저는 조용히 gps 앱을 켰습니다. 무려 두 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도착한 그곳은 산속에 있는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은 자신이 이곳 세빛교회의 인도자라며 저를 반겼고 태영이는 시종일관 생글거리는 얼굴로 저에게 건물 곳곳을 안내해줬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교회 안에 성수로 채워진 목욕탕이 있는데 그곳에서 목욕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고 오늘은 예배만 드린 후에 돌아가고 싶다 말했습니다. 태영이는 나와 내 삶이 그 증거라며 의심하는 마음을 거두라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녀석을 따라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인도자라 불리는 목사의 지시를 따라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영이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고 제 위치를 전송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목사는 강단 위로 사람들을 불러서 소위 퇴마라는 기묘한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태영이에게 집이 일이 생겨서 곧장 가봐야 한다며 다급하게 매달렸고 그곳을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때려다 주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간신히 뿌리친 저는 흥길가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고 버스 정류장 쪽에서 절 태우러 오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자초지정을 털어놓은 후 메시지 어플에 접속해봤더니 태영이가 알 수 없음으로 떴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고민 고민 끝에 다음날 경찰에 신고해서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순찰을 나간 경찰들 말이 제가 알려준 그 위치에는 태 주거지만 있을 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태영이와 수상한 교회 사람들의 정체는 뭐였으며 제가 그때 교회를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어디에선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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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